이거 실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거. 비슷하네. 이런 거 다 까먹었네. 너무 좌절했어요. 예전에 다 알던 건데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죠. 이제 각자가 이런 방법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게 학창시절부터 워낙에 이렇게 외워 버릇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. 저는 좀 이렇게 써서 외우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이게 학창시절부터 연습장에다 쓰면서 그렇게 좀 외워서 저는 단어를 그렇게 외우죠. 이게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은 공부할 때의 학창시절부터 워낙에 이렇게 외우는 장면이 많아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